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. 찜빵만두입니다. 오늘은 낙지골뱅이 무침에 보쌈이랑 육전 가져왔고요. 막걸리랑 같이 먹어볼게요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짠! 짠! 보쌈에다가 닭지를 얹어서 낙지골끝 집에서 잘 먹기 위하여 너무 맛있어서 음식은? 이것은 엄청나게 먹었거든요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먹는 분이 많이 나갔어요 이 맛에 다 먹었을 때 아찔 이 맛은 진짜 맛있어서 아니, 진짜 맛있어서 이게 진짜 맛있어 아찔 나 이거 왜 이렇게 먹었을까 진짜 짠 정말 맛있어 아침부터 먹어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끝 피곤한 맛 너무 맛있엉 정말 맛있겠다 오이소 너무 맛있어 고추냉이버섯 보냄 보쌈에 골뱅이 무침 얹어서 먹어볼게요 볶음은 Oooh 오징어 오징어 아이스크림 와 너무 맛있어 짠! 우와 완전 커 1.5년만큼 소고기 2.5년만큼 칼국수는 역시 치즈가 많고 치즈가 더 낫지 않기 때문에 치즈가 너무 많이 먹었네요 치즈가 너무 좋더라고요 치즈가 더 많이 먹었어요 치즈가 더 많이 먹었을때 치즈가 더 많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육전에 보쌈 올리고 낙지까지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대박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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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었습니다 안녕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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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